44과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? 대화 1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? 당연하지.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. 아, 내 공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.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?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. 잘됐다.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?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많이 오르면 좋겠다. 대화 1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?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?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내 기본급이 나보다 높네? 당연하지.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. 당연하지.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일해. 아, 내 공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.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? 아, 내 공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.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? 아, 내 공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구나.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거지?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.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어. 잘 됐다. 그런데 내년에 최저의민금이 얼마인지 알아? 잘 됐다. 그런데 내년에 최저의민금이 얼마인지 알아? 잘 됐다. 그런데 내년에 최저의민금이 얼마인지 알아?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많이 오르면 좋겠다. 많이 오르면 좋겠다. 많이 오르면 좋겠다.